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우조선 새해부터 9천억짜리 수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우조선 새해부터 9천억짜리 수주. 지금 대우조선이 새해부터 신규 물량을 수주를 했는데요. 대우조선 해양은 새해부터 8,951억원 규모의 수주를 한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올초 싱가포르 선사인 이스턴퍼시피로부터 12,000TEU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주 선박 내용을 한번 보면 길이가 344m, 폭은 48.4m, 규모는 네오파나믹스 선박입니다. 납기는 2022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납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주 성과는 척당 1억 2,850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1,491억원 정도 되고요. 총 수주액은 7억 7,100만 달러, 한국돈으로 8,95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언급했던 네오파나믹스 선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2016년 새로 확장 개통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을 말을 합니다. 최대 1만4천TEU급으로 최적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죠. 선박의 밑바닥을 운하의 밑바닥처럼 평평하게 건조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턴퍼시픽이 이번만 주문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턴퍼시픽 주문 현황을 한번 보면 이스턴퍼시픽은 2018년도에 액화천연가스 LNG연료 컨테이너선 17척을 주문하고 난 뒤에 대우조선에 6척을 추가로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주문량은 23척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죠. 그러면 이번 수주의 의의를 한번 자세히 보면 이번 수주는 올해 첫 수주로 대우조선의 올해 수주 목표객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작년에 대우조선인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보면 작년 초에 예상을 했던 목표로 했던 수주액이 다 100% 차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목표 수주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무난한 출발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 아까도 언급을 드렸던 2019년도 대우조선 해양의 수주액을 한번 보면 수주 선수는 총 39척, 수주 금액은 68억 8천만 달러, 목표 금액은 83억 7천만 달러였는데 그래서 작년 대우조선 해양의 목표역에 82%를 수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종별로 보면 LNG선이 10척, 유조선 10척, 컨테이너선 11척, 극초대형 유조선, VLGC 2척, 잠수함 5척, 해양플란트가 1척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년도까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73억 달러의 수주 목표에 약 93%, 거의 100% 가까이 수주가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수주가 더 적게 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보면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수주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작년 말에 지나가면서 수주가 갑자기 늘었는데 이게 올해까지 연결되면서 수주가 계속 늘어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